1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네번째, 트위터 20만명 트윗 다섯번째, 페이스북 140만번 조회 여섯번째, 넷플릭스 2만8천명 시청 일곱번째, 인스타그램 69만5천건 스토리 공유 여덟번째, 링크드윈 9,132명 인맥찾기 아홉번째, 메신저 6,900만건 정송 열번째, 틱톡 5천건 저장 정말 제 주변만 봐도 아니면 저부터도 핸드폰 잠깐 잠깐 안 보는 사이에 게시물들이 막 쌓여요.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. 업데이트가 많이 되죠.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쌓여요. 처음 실에서 1분은 되게 짧은 시간 같지만 이 넷스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. 오늘은 1분 동안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two